특허받은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과 에터미만의 솔루션을 적용하여 화장품 성분의 효과적인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피부 고민에 따른 세분화된 모드 선택부터 안전성까지 검증된 기술로 하루 한 번, 집에서 간편하게 당신의 피부 고민 케어를 완성하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오운하세요 피부를 여는 과학,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특허받은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온열과 진동, 3단계 강도 조절, 그리고 4가지 마침 모드 설정으로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개발, 적용시켰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과 갈바닉 기술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갈바닉 기술은 낮은 전압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이온화된 화장품 성분을 주로 땀생과 모공 등으로 흡수시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전압을 가하여 기기와 접촉된 피부 세포 표면에 일시적인 통로를 만들고 화장품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시켜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애터미 멀티 주파수 EP 기술로 피부 세포의 일시적인 재배열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이 더 많이, 더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임상 결과 데이터와 같이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를 사용 시 놀라운 흡수율과 투각 E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켜주고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 세기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피부 케어 모드를 선택하고 피부에 접촉하면 온열과 부드러운 진동으로 부스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온열 기능의 경우 개인차가 있으므로 손등의 온도를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고 잔여물이 남아있다면 깨끗이 닦아 보관해 주세요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에는 애터미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최적의 4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과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블루 모드 비타로미너스와 미라클 리즈벤 에이팅 앰플 및 미백 화장품과 사용 가능한 화이트 모드 24K 골드 인퓨전 앰플 및 피부 탄력을 돕는 화장품과 사용 가능한 퍼플 모드 40도 내에 온열로 다양한 화장품 성분의 피부 투과력과 흡수 촉진을 돕는 온열 전용 레드 모드로 최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드 모드는 온열 전용 모드로 1단 세기에서 진동이 없으며 2단 세기부터 진동이 시작되고 온열 기능 사용 후에는 찬물 세안이나 쿨링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세요 효과적인 화장품 부스팅을 위해 이마, 볼, 턱, 눈가와 같이 넓은 부위는 피부 접촉부 전체가 피부에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깊은 주름이 있는 입가, 미간, 콧등 같은 부위는 피부 접촉부 상단에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면 보다 집중적인 화장품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탁월한 효과뿐만 아니라 다중 안전 시스템으로 고객의 안전까지 생각합니다 모드별 권장 사용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MCU 시스템 프로브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안전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써미스터 센서 이중으로 안전 온도를 컨트롤하는 바이메탈 센서의 3중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무해한 삼각 크롬 도금 코팅을 적용하여 완벽한 뷰티 디바이스를 완성하였습니다 하루 한 번 간편한 셀프홈 에스테틱을 경험하세요 피부를 여는 과학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 작품 중에서 70년 2년 2일에 출ian firm 스스스 뷰티 디바이스크림 스스스 뷰티 디바이스크림 모아라 베메탈 센서 소비 연결